재방송 많고라고 미국의 티모 정글 챌린저 장인이 있던데 빌드 한 번 따라해볼 만한가요? 근데 티모 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 책임고 울그락불그락 하신 거 아니에요 이분? 저 사람한테 가서 티역지 한 번 얘기해볼래? 근데 어떻게 티모 정글로 챌린저로 가지? 자 일단은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그만 때려주세요 오 많이 때려주시네 나이스 자 일단은 칼날불이는 안 먹기로 할게요 이거 티모로 칼날불이 먹으려면 되게 아파서 저기 북미 서버에서 하시는 분은 아 쌤 루난의 허리케인을 안 가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한 번 저는 루난의 허리케인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나마 나간 하이츠미 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꿈과잉말 채널 화쌤이에요 오늘은요 정글 티모인데 이게 얼핏 들었는데 북미 서버에서 정글 티모로 해가지고 챌린저로 가신 분이 있대요 구과에 펌프 와가지고 한 번 해보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하셨으면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바로 가볼게요 렛츠고! 어 힘들어 힘들어 누구세요? 아 RLA K35님 천원 감사합니다 일단 선 E 찍고 그리고 W 하나 찍고 Q를 찍어볼게요 어? 이제 이거 나와야 되는데? 저 가요 슬로우 찍었겠지? 어? 어떻게 알았지? 어? 어떻게 알았지? 어? 어떻게 알았지? 아깝네요 음 음 람마스 온다 람마스 람마스 온다 람마스 어허허허허허허허 아 죽었다 이거 아아 정글 티모 안좋아요 이걸 어떻게 챌린지 해봤을까 아아 바위계 강타 까비 그러네 그걸 내가 까먹고 있었네 뭘.. 뭘 가는거니? 음 아무래도 정글을 한 버릇이 없으니까 그냥 실려? 아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잘못된 채팅이야 그거 아아허셈 아허셈 대담해요 카정이라니 음 맘에 들어요 오케이 카정완료 야서왜 왜 갑자기 없대 어 진짜 야서 미치겠네 여기 와서 미쳤어요? 어떻게 남의 그거를 아 이러면은 동선 꼬였다 그래도 최대한 따라잡아볼게요 음 그런데 정글링이 생각보다 잘 된다 바탕 조심하시고요 어 누구세요? 아 유두님 감사합니다 아 아이디 감지나네요 자 가요 나도 걘 가요 자 해도 있지 우리 아 잡았다 이거 슬로우 음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았어요 아 빈틈 잘로 열렸다 그쵸 아 양주인이 아 진수인님 이겨우고 싶으면 감사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호승이 되돌아가겠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아 뭐야 오늘 병사 잘 됐는데 일단 레드카종 한번 가볼게요 이게 동선 특성상 저 친구가 블루를 먹여줄 타이밍이긴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레드를 먹으면 돼 나름 매지컬 나름 아유 맛있어 아 아 더욱 달아요 아 스윗트 아 야 쏘님 감사합니다 어 야 쏘님 불러 안먹어요? 어 야 쏘님 불러 안먹어요? 어? 아 쏴 아 쏴? 자 진짜 꼭 캐리할게요 이따가 이걸 편집을 어떻게 해야 되지? 정글링하는 모습만 보여드리면 되나? 잘 모르겠어요 아 바타스 좀 아쉬워요 어 나이스 나소스 뭐야 아 잘생긴 Puis 잘 먹는데? 잘 먹었는데? 아 앉아 ㅎ ㅎ ㅎ ㅎ 이게 잘 되는데요 정글링 이거 룬안의 허리퀸 안 가도 될 것 같은데? 굳이? 그래도 일단 가볼까? 뭐지 얘? 이거는 그냥 먹으라는 건가? 고맙네요 람머스님 어라? 아 제발 으음 야스원님 나이스 아 이거 또 카정 할 수 있네요 아 이거 카정 하는게 좀 행칭 포인트긴 하다 이거 먹고 바로 바텀 갈게요 아 이거 까지 좀 이따가 좀 이따가 음 됐어 지금이야 간다 아직 저는 포기하지 않아요 자 그럼 Sherry나 boca 저 다음에 올게요 다음에 조금만 세지고 오겠습니다 하.. 보기 안좋았죠 오늘따라 뭔가 얼굴이 좀 뚜렷뚜레보이는데 쌤 좋아 어어 제발 어어 어어어 허허 죽을뻔였네 일단은 룬안의 허리퀸이 나왔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가볼템은 제가 봤을때 피읍검이 하나 있어야 되긴 하겠거든요 피읍검 하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거 빨간색 대신에 파란색을 간 이유가 아무래도 슬로우를 걸면은 조금 더 때릴 수가 있어서 라는 느낌의 빨간색 가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냥 아무거나 가세요 만약 본인이 파란색을 좋아한다 그럼 파란색 가시고 빨간색을 좋아한다 그럼 빨간색을 냠냠 맛있어요 고마워요 나스스님 잘 버텨줘요 뭐야 다리스 상태로 되게 잘 버티는구나 근데 칼랩이 되게 좋다 이거 어? 허스님 또 칼 정해? 맛있어 아 이거 칼 정만 하는 모습만 보이다가 영상 끝날 것 같은데 어떨까요? 하하하하 뭐해? 나 한 것도 없는데? 아 참 아 참 군란하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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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한 판 더 해야겠죠 레드 먹고 있는 레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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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와아 와아 하하하하 와하하하하하하 와 방금 어떻게 된거야? 그래도 일단은 룬안의 허리케인이 나왔으니까 이거를 기점을 해가지고 이제 파밍을 좀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저도 가고 있어요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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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지연율이요? 포탑 방패가 곧 소멸됩니다 어 좋았어요 여기 칼 정 가능하나 혹시? 어? 블루다 나이스 하하 이거 블루 먹으면 또 이득 보고 이제 바위개도 먹으면서 이득을 또 한 번 보고 괜찮다 리신이 태어났겠죠 아마? 용은 안 갈게요 혹시 모르니까 어? 이게 여러분들은 맵을 안 보셔서 모르겠지만은 얘가 여기있어요 블루 내꺼지 그러면? 아니 블루 렌다 용 메퍼 좋다 우리 팀만 잘해주면은 팀업 떡상하죠 지금 CS 다 따라왔어요 리신 어? 레벨링 2대차 나네? 에? 에? 아 팀업 버섯 어 리시 감사 이거 블루 먹으러 오세요 어? 리신 바텀이에요? 그럼 전령은 제껍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루니화 한 번 더 투고요 전령님 나이스 먹구 아..좋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카정 한 번만 가볼게요 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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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요 아 리신이 참 그렇네 아 진짜 저 티모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죽아라 뭐 이 새끼야님 안녕 진짜 미안해요 아니 아니 티모버섯이 왜 여기에 깔려있어? 아 상처야 아이 Group 와 근데 저쪽 팀은 되게 잘 한다 전척 팀 누구 검색해줄 수 있어요? 아 내가 할까 그냥? 저dzéri와 집사람이 오겠습니더 저거보겠습니더 아 으에에에 screens 역겹네 티모 잘한다 인정할건 인정해줘야되요 뭐지? 어? 여기 밖이 없네 아 싫어 아 너무 싫어요 아 진짜 싫어요 뭐냐 얘? 아 이거 버그 아니야? 아니 나 방금 여기 밟고 왔는데 어떻게 여기 떠박혀있어? 어? 티모가 여길 온 적이 없는거 같은데?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